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장기전에 들어갈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장기전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과의 장기전 진행사항은 핵심 반도체 소재 품목의 재고량은 2주에서 4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일본 내 통과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만 거래업체들도 일본 정부의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도체 공정은 노광, 식각, 확산, 클리닝 등 4대 공정을 무한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데 그야말로 0.07초 가량의 찰나의 정전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깨게 된다 부분 중단, 전면 중단 시 입게 될 손실은 막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같은 이야기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슴이 안 와닿을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3일 정도 멈추게 되면 7조 원 정도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30일 정도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것이죠 현재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는 공장이 서더라도 일본과 맞수겠다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상 피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측의 보복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항복 선언이 있을 때까지 집요하게 추진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도체 소재를 규제하고 반도체 장비를 규제하고 자동차 뭘 규제하고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기업 간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수입 규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비자 발급 중지부터 그 다음에 송금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걸 한국이 견뎌낼 수 있겠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아 이거 견딜 수 없겠구나 조기에 진화 작업을 벌일 겁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반일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눈이 가려 있으면 사람이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한국인들의 대열감증이 엄청나게 악화될 것이고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 기반이 추락할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한미일 삼각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 한반도에 대한 안보 전략 안보 토대가 근본적으로 훼손이 되겠죠 이게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모르죠 그런 걸 또 그렇게 부숴버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안은 오늘 제 이야기를 그냥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가천대석작업소 올해 79입니다 7월 8일 조선일보가 가진 인터뷰 내용 가운데 내가 동의하는 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객관성을 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를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종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한일 간의 경색입니다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정상회담을 수두르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꼴이 된다 시간을 갖고 워싱턴 미국을 이용해 푸는 것도 방법이다 이분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일은 한국의 전면적인 패배를 뜻한다 명문도 읽고 신리도 읽고 모든 게 다 읽게 된다 장기전을 선택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이 전략을 선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폐해는 산업의 폐해대로 있고 나중에 그냥 손 들고 백기통한 상태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나오시죠 성에 농성하다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흰 깃발 들고 나오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유일한 대안은 대통령이 나서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범한 주체가 대통령이니까 그 잘못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다른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장관이 해결해 줄 수 없고 비중 있는 정치인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공무원 모두가 절망의 길이나 사지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 주장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대통령의 면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어려운 길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데 그 키를 행사 안 하겠다는 대통령 때문에 모든 기업과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길을 가서 안 된다 아베 수상들이 대한민국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대한민국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하고 이러면 전쟁을 치르는 것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 이러면 전쟁을 치르는 거죠 지금 청와대가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안이 국민 모두를 반일과 민족의 이름으로 사지를 이끄는 그런 선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장기전 선택하게 되면 정말 필패입니다 필패 문제 원인입니다 라종일 교수는 일본 측에서 여러 차례 대화하자고 문을 두드렸는데 응하지 않았다 일부러 한일 관계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국내 정치적으로나 친일파라고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든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건이 공유하고 있는 친일 청산 반일 프레임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 정부는 민사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종류가 반일 척결, 반일 청산도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거둘 수 있는 혜택에 염두를 둔 의도적인 방임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직무상 태만을 한 마땅히 행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나무라기 이전에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당년에 외국에 관해서는 행정부가 해결해야 되니까 행정부가 수습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를 해버렸던 것 그리고 시간을 날려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잘 될 수가 없죠 일본 측이 갖고 있는 절박함을 이해하면 어떻게 그걸 그냥 기다리면서 잘 되겠지? 일본 측도 적당히 타협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둔한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라 이야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전후 배상 문제의 프레임 자체가 다 흔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세 번째입니다 일본의 중요성입니다 라종일 교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일 관계의 경식에 관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게 워싱턴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으로서는 한미일이 함께 동아시아 안정을 유지하는 게 오랜 전략인데 여기에 대해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다 참 중요하죠 주일 대사를 지냈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동일 교수가 주한미군은 미군의 주력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미군의 주력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주력은 일본에 있다 주일미군이 주력이고 주한미군은 보조다 주일미군 기지가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주력인데 그 관계를 우습게 안다 나이 든 사람이 주는 조언입니다 모르고 이런 한미일의 삼각구도로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에서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모르고 이렇게 한일관계를 경식했더라면 정말 바보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꾸절함을 받아야 될 것인데 만일 알고 이렇게 한일관계를 경식시켰더라면 이런 일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더 원대하고 야심적인 목표를 갖고 한일관계를 파밀내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결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한일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이끈다면 이것은 한국의 안보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장기전을 선택하겠다 이런 대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좀 더 고심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나라 경제와 관련해서도 수만 가지를 지금 다 부셔버렸는데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두 번째 자산을 또 이렇게 부셔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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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